보통 나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부를 노래의 번호를 갖고 오시더라구요. 그렇습니다. 자 뭐 뭐 어 준비된 번호가 있습니까? 네 제가 준비한 번호는요. 네. 600. 600. 오실. 엄청 옛날 노래다. 607번입니다. 좋습니다. 구독! 주세요! 자 과연 신지 신지. 어? 한마디 주세요. 어? 뭐야? 우와 유다. 저도 린이입니다 곳으로. 네 저 린이입니다. 하하하하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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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여기의 눈이paced. 린 린 너 모른다고 했잖아 삼시네 린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땅걸 피고 치는 손목마늘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박선생님 열아홉살 섬세 씨가 충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청각선생님 서울의 날 가지를 마오 가질 이름 마오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? 너무 떨리는데 어떡하지? 아 안녕 또 하나 손 한번 잡아봅시다 고맙습니다 내 그름도 쫓겨가는 손목마을에 무엇 무엇 하러 왔는 다 총각 정각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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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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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안 일단 앉으시다 일단 앉아요 문자 좀 드릴게요 자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근기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누군지 모르지 아줌마 도권이가 어쩔 수는 몰라 동원이가 안녕 난 닌이라고 해 닌 누나 몰라요?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알지마 오늘 손님으로 린씨가 오셨습니다. 최고의 명품 보컬 우리 린씨가 반갑습니다.